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입니다 휴대용 무전기의 번들 안테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며 장글이 통신을 위해 감도가 높은 긴 안테나를 사용하거나 또는 휴대성이 좋은 짧은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바오팽 무전기와 커넥터 호환이 되는 두 종류의 안테나와 번들 안테나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테나 성능 비교 시험은 0.1W의 소출력으로 송신하는 신호를 일정 거리에서 각 안테나의 수신신호의 세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번들 안테나를 포함하여 세 종류의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VHF와 UHF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를 커버하므로 번더별로 수신 성능 시험을 하겠습니다 번들 안테나로 VHF 신호가 약하게 수신되는 위치에서 시험을 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짧은 안테나는 수신신호가 가늘적으로 끊어집니다 동일 위치에서 긴 안테나는 예상과 다르게 전혀 수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번들 안테나로 VHF 신호가 약하게 수신되는 위치에서 성능 시험을 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짧은 안테나는 신호가 전혀 수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긴 안테나는 번들 안테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신됩니다 VNA 아날라이저로 세 종류의 안테나 임피던스 특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번들 안테나는 VHF 및 UHF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구간에서 특별히 딥되는 곳은 없고 임피던스도 42호음에서 59호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짧은 안테나는 아마추어 무선 밴드의 중심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55호음을 유지하고 전 구간에서 임피던스 변화는 번들 안테나와 비슷합니다 긴 안테나의 아마추어 무선 밴드 구간 임피던스 변화는 44호음에서 55호음으로 번들 안테나보다 변화가 작지만 에어밴드인 124MHz에서 임피던스가 55호음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안테나는 아마추어 무선 밴드용이 아니라 에어밴드용을 외부 인쇄만 바꾸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불편하지만 긴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유는 좋은 성능 때문인데 이 안테나는 VHF 밴드에서 짧은 안테나보다 못한 수신 성능을 보여주고 UHF 밴드에서는 번들 안테나와 차이가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에어밴드 수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